순서대로 아웃이야? 이번에 성공하시면 생존 실패하면 탈락 심장이 너무 떨리는데 큰일 났네 미치겠다 아이고 세 분 다 실패하시면 상금 없습니다 와 아이고 이 고생을 하고 상금이 없다고? 야 상금없이 셋 다 실패하자 그냥 그래 그게 낫다 그게 낫지 야 그래 소민이가 우리 런닝맨 한 이래로 첫 단독 우승이냐? 나 처음이야 진짜로? 진짜로? 해라 소민이 해 아니 심장이 너무 떨려 어떡하지? 아까 잘하드만 잘해 소민아 소민아 멘탈 잡아 참 집중이 안 돼 이게 멘탈 이게 멘탈 때 잘 하던 애가 갑자기 이게 멘탈 이게 멘탈 때 잘 하던 애가 갑자기 아유 갑자기 아유 아유 실패! 아이고 잘 가라 아니 소민이 형 손이 아까 잘하드만 아니 형 6번 전소민 반락 올리기 창으로 가야 됐네 아니 긴 단독에 나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300만방 공기니까 안 떨리겠냐고 그냥 탁 탁 가면 돼 지현 탔어 지현 탔고 난 안 돼 해봐 아니 따로 해봐 벌리지 말고 이렇게 그래 딱 와 네가 너무 높게 던져 내가 표정 안 좋아 내가 손이 작아서 그럼 어쩔 수 없을까 손이 작은 게 아니라 네가 너무 높이 던져 알았어 알았어 뭘 하셔봐 이게 300만원짜리라 마음이 작게 작게 오케이 낮게 야 300만원짜리 꺾기다 아유 이거 봐 아유 이거 봐 아유 이거 봐 아유 이거 봐 5번 송지호 탈락 제석아 너라도 먹어라 그냥 아무도 타지 말자 그냥 자 지 제석이 형 제석아 너라도 형 형 먹어라 형 먹어라 우리 아무도 우승 못하면 허무하긴 하다 형 먹어 자체가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높아서 최대한 바닥에서 원래 정기는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 제석 오빠 가자면 거기 높아요 형 최대한 얘를 던지려고 하면 안 되고 여기 놔둔 상태에서 얘가 너머 네 그래서 높아요 그것도 야 나는 잘하던 것도 이런 거 긴장 때문에 긴장 때문에 잘 못하거든 갑박요정 야 에라 모르겠다 웃기다 너 손을 왜 이렇게 떨어 에라 모르겠다 아니 이거 너무 무립하지 말라고 원샷 증옥은 왜 이렇게 어렵나 꺾기 한 번에 300만원이야 야 그래도 너 왜 이렇게 떨어 갈게요 갈게요 간다 간다 올렸다 잡아 잡아 됐다 됐다 잡김으로 하면 된다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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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김으로 하면 된다 그래서 모아서 형 추우 살살 됐다 이거 됐다 됐어 아 옆에 좀 있다 아 야자 아자 됐다 이거 됐다 됐어 됐어 이종재가 찼어. 성공이야. 몇 번 했어? 축하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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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으로 올라왔는데. 처음으로 올라왔는데. 너 잘하진 않았어? 모든 게임이 종료되었습니다. 마지막 게임까지 통과한 참가자 여러분. 진심으로 축하합니다. 내려온다. 돈 내려온다. 돈 내려온다. 진짜로 1000원짜리 300만 원 들어있습니다. 진짜로요? 진짜요? 축하하네. 축하합니다. 고맙습니다. 그 누구도 제가 우승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. 그러나 끝까지 살아남았어요. 그게 바로 접니다.